저녁 늦게까지 하고 아침 일찍 새벽 일어나서 했다고 그래야돼요 그래 고생한걸 무는소리를 해야지 무는소리를 해야지 돈 썼다고 무는소리를 하는데 너무 쉽게 했고 뭐 그런소리를 하면 안돼요 뒤져버렸다고 지금 그래야 허리가 묵한 요만큼씩 1kg씩 나간다고 그래 거짓말 나 아유 지금 너무 돈도 힘들어서 죽겠다고 허리 죽이고 막 허리 죽이고 해갖고 1kg씩 나간다고 그래 한 6백킬로 한 16,000개 뭐 16,000개가 아니고 뭐야 15,000개라고 그래 죽다가 살았다고 저녁 늦게가 11시까지 했다고 11시까지 공장 난 어디 창고에서 춘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야돼 매매매매떨면서 정기도 안들어고 날로 피고 소가 죽는 줄 알았다고 손이 다 어렵다고 그래 장갑도 뚜껑 장갑도 못 끼고 얇은거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니까 그거 그니까 돈을 일부러 아까 갈비집으로 가자간다니까 갈비 먹자간다니까 그니까 그 코스를 딱 정해놓고 오류도 딱 묵자고 어디로 어디로 이미 씨발 그럴 것 같으면 담양으로 가서 담양에서 구울 것이네 그랬어 저도 맛도 없으면 뭐 어디 저기 같애 씨발 나는 진짜 별로야 지금 근데 맛없어 여기 나면 저기 같애 저기 뭐야 저 저 저기 같애 뭐야 저 저 저 뭐야 그 저 동그랑대에 갈아 놓으면 그런 느낌 나갖고 그 맛이 아니야 지금 담양채는 얼마나 매콤달콤 그 어떤 소스가 양념이 무슨 있어요 뭐 그 비법이 담양채는 틀려요 담양채 맛이 안해 지금 부드럽고 담양채 씹히면 감칠맛이 탁 나오는데 몰라 내 옛날에 보기서 그러나 지금 안그러나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국적 맛이 좋은데도 저 흉내만 냈지 이제 그리고 또 술 한잔 하자고구만 또 걔한테 네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응 거기 인사로 하자 하는게 됐지 그거는 걔도 걔하고 뭐 별로 볼일이 없잖아 플랭만 안 나오면 다 하고 난 볼일이 없는데 그 아냐 근데 거기는 거기는 추라라 그쪽에서 잡단 말이야 아니 근데 걔네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아 지금 완전히 끝난 거잖아 지금 더 이상 검사할 것 없잖아 지금 검사할 것 없고 지금 신경을 지금 제품만 사오잖아 차를 파라고 게이트 그 저기요 그 그 팔이 안 나오게 이제 금액수로 해야지 리피트를 파던지 리피트를 파달라고 그래 아니 SPG 말했어 알고 있었거든 전의 잘못이다고 전에도 잘못이다고 리피트 이 이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.